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? 아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? 어디로 가는거야? 또 가다보면 길을 만나겠지. 아 길을 만나는게 아니라 학바이든 폴리범이든 가게 돼갔지. 여기는 길을 내려가는 곳이고 길을 내려가는 곳이고 여기 올라가는 곳이고 이 느낌상 활복 능선이면 같은 데 또 가는 거 몇일 전에 같은 거 또 가는게 별른데 다른 데를 가야되는데 불과 며칠 만에 또 가? 그게 참 아니 팔복 능선 단지 며칠이나 된다고 또 가냐고 지난번에 올라왔던 길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이 느낌상 팔복을 향해 가는 거 없기도 하고 아닌 거 없기도 하고 도무지 감을 못 잡아 아 아줌마들이 가까이 있어야 물어보지 여기서 구글 지도로 보라고? 여긴 팔복 능선 여긴 팔복 능선 저 학바이 능선 상세하게 안 나와 왜? 아 간찰이 그 길 따라 침툴 깨배 아마 그런 거 같아 당연히 숨겨야지 학바이든 학바이든 펄봉이든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